나는 펭귄새라니 어? 이 노래는 설마 원그리기 시키려는 거 아니지? 너 미쳤냐 이거? 이런 지역에서 원그리기 시키는 거야? 야 안녕 걷는 거 재밌지 얼마나 정확히 걸 자신 있어? 미쳤네 원그리기 각인데 원도 아니네 미치 삼각형이야 야 이거 어떡해 네 네 한 60점 되겠다 네 그러시겠지 미쳤니? 음? 미치 잠각형 나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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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비켜봐 어어 꽤 그럴싸했지 몇 점? 92점 좋아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자 여기 또 할 거 있나? 뭐 이정도가 간단하죠 더 긴 것도 깼는데 여기 클래스 S네 또 없지 않았는데 개팔이야 안 맞발라 안 맞발라 안 맞발라 안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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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20초 5사 나왔는데 이런 거 해주세요 따라갈 수 없는데 이따라 하시네 안 돼! 마지막 포운드가 안 돼! 못 깨는 줄 이거 내가 겁나 잘해도 1분 나오겠다. 1분 플랜 나오겠어요. 이것도 있고. 간 데마다 있네. 안녕하세요. 아우야. 아우야. 세상에. 세상에. 내 상에. 아니 이거 왜 모자 휘두르니까 바로 그냥 튕겨나가는데? 잠깐만. 조절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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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 죽어요. 마리오 살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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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정도 좀 봐줘 두개정도는 좀 봐줘 오케이 됐다 왜까지 오다니 꾀하는걸 칭찬의 한마디 아슬아슬했네요 콩나높은데 콩쥬님 날아라 parental 톩é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